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된 어법은 11번째 왔습니다. 자 전치사 2라는 단어와 또 2라는 단어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전치사는 쉽지만 많이 쓰는 거였고요. 오늘 하는 건 어려우면서 많이 쓰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냥 안 써. 근데 우리가 고급으로 올라가는 발판이 돼야 됩니다. 자 이라는 단어는 뭐뭐 로라는 단어고요. 또 이라는 단어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형태로 많이 해석이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텐데. 자 우리는 패턴을 암기하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법의 지름길입니다. 이 섬마 섬마 지거 아니면 이 섬마 섬마 섬만 징연 능리 방식. 뒤에 보면 다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해석은 뭐뭐 로에요. 뭐뭐 로. 그래서 이 워 더 징연. 그럼 해석이 뭐에요? 나의 경험 으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라이칸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 적어져 있는데 그냥 이건 외워버리세요. 이 워 더 징연 라이칸. 내 경험 으로 보면 이런 말로 많이 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 섬마 섬마 방식. 그럼 무슨 말이냐? 뭐뭐한 방식으로 이럴 때 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해결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뭐 첨단 방식으로 첨단의 기술로. 그럼 그 로라는 단어 나왔으면 이 라는 단어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번엔 별표를 칠합니다. 자 너무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이 섬마 섬마 왜 섬마 섬마. 뭐뭐로서 뭐뭐를 삼는다. 뭐뭐로서 뭐뭐를 삼는다. 아니면 뭐뭐를 뭐뭐로 여긴다.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파 이 땅 러시. 선생님이 되는 것으로서 뭘 삼아요? 왜. 런성 더. 펜 더. 무표. 인생의 고군분투하는 목표로 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펜 더 라는 단어는 분투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섬마 섬마. 왜 섬마 섬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섬마 섬마. 왜 주. 이걸로 기억하면 조금 더 기술이 향상될 수 있어요. 이 섬마 섬마. 왜 주. 는 뭐뭐로서 주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메인을 삼아라. 이런 말입니다. 야 회화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발음이 메인이 돼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럼 뭐에요? 이 파인 왜 주. 니야 쉬에 고유. 인가요? 이 파인 왜 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 섬마 섬마. 왜 주. 이 섬마 섬마. 왜 주. 야 너는 일하는 게 먼저야 인마. 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애하지 말고 일하는 게 먼저야. 그럼 뭐랄까요? 이 공주어 왜 주. 이 공주어 왜 주. 이렇게 진행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법이 먼저야. 그러면 이 위파 왜 주. 이 위파 왜 주.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면 뚜이를 쓰세요. 예를 들면 남편이 너한테 잘해주니. 그러면 랄공 뚜이 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엔 태도. 하오마. 이렇게 가면 되죠. 랄공 뚜이 니 하오마. 그럼 대답합니다. 네 남편이 저한테 잘해줘요. 워다 랄공 뚜이 워 헌하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뚜이라는 단어 쓰고요. 자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해줍니다. 그러면 중국어랜 뚜이 한국어랜 헌 랄칭.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뚜이 샤마샤마 라이소.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진행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럼 입말 패턴 기억나죠? 뚜이 워 라이소. 뚜이 워 라이소. 저 뚜이 워 라이소. 시 이 거. 텐다 더. 하오. 지. 회. 하늘이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것 중에 누구누구에게 매우 중요해요. 이것 좀 외워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나에게는 중요해요. 그러면 뚜이 워 헌 종려. 시작. 뚜이 워 헌 종려. 뚜이 타 헌 종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스 제구어. 이번 결과는 뚜이 타 헌 종려. 그에게는 중요해요.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뚜이 샤마샤마. 요 샤마샤마. 혹은 메이요 샤마샤마. 많이 쓰는 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뚜이 워 메이요 방주.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뚜이 니에 요 방주. 여기까지. 여러분 속사포처럼 달려왔는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꼼꼼하게 보시되. 하지만 회화체.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사용되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본을 한번 보고요. 이 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역시 공부해야 되는 건 바로 요겁니다. 그 자식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놈 가만 안 둘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워야었다. 다. 내가 때릴 거야. 어우 재미없잖아요. 내가 때릴 거야. 아닙니다. 눈에 거슬린다. 그랬어요.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뽀시환칸.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중국스러운 표현을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단어 보세요. 찐잔. 시작. 찐잔. 진전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진전 좀 있어? 그게 바로 찐잔입니다. 그럼 삐에. 삐에. 별표 체크하시고. 참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언제 삐에를 쓰냐면 첫 번째 삐에치. 숨을 참는 거. 삐에치. 삐에치. 그 다음 갑니다. 삐에녀. 삐에녀. 소변을 참는 거예요. 작은 걸 참아요. 삐에녀. 삐에녀. 그 다음 삐에보주. 근데 이 모든 걸 다 참을 수 없으면 아유. 워 삐에보주올라. 워 삐에보주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가 막힌 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워요 이시화. 죄송합니다. 워요 이시화. 삐에러 헌지오. 시작. 워요 이시화. 삐에러 헌지오. 나는 어떤 말들이 있는데요. 삐에러 헌지오. 오랫동안 참았어요. 이 말은 언제 쓰냐면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한참 동안 못했던 말이 있거든. 그때 바로 쓰는 겁니다. 워요 이시화. 삐에러 헌지오. 워요 이시화. 삐에러 헌지오. 자 저희가 한번 테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텐데요. 자 샤 칸과 샤 쩍가 혜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보세요. 자 아직도 혜선이랑 진전 없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진전이라는 단어. 발전이 없냐 그랬죠. 근데 왕쿤도 혜선이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뭐 뭐한 것 같아. 하우샹이 나오겠죠. 관심 있다는 거 여의 이시. 기억나시죠? 하우샹 왕쿤도 혜선이 여의 이시.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샤 칸이 놀래서 물어보죠. 진짜야? 와 이 자식 내가 혜선이 좋아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갔어요. 진짜야 하면 진짜야? 여기까지 오잖아요. 진짜야? 예전에 배웠었죠. 자 초小子 이 자식 하 맹맹 지다 하 맹맹 지다 워 시환 혜선 하 점 만 넌 쟤야 여기까지 갔습니다. 맹맹 시환 여러분 맹맹이라는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고 그럴 때 앞뒤 문장이 전환되지만 앞에는 분명히 있을 때 무조건 맹맹을 씁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인마 워 맹맹 까오수구어니에 요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게 사실이면 그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가만두지 않는다 봐주지 않겠다 요 표현이 중요한데요. 루어 쩔시 시시 이게 사실이면 워지오 끈타 매완 나는 그와 매완 끝나지 않겠다 결국 봐주지 않겠다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쇼오 쬐오가 갑자기 솔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참고 못한 말이 있는데 아까 전에 배웠죠? 요 이시화 비야라 헌지오 기억나시죠? 너는 혜선이가 뭐가 그렇게 좋냐 자 우리 쇼오 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네요. 와 요 이시화 비야라 헌지오 니 도디 시환 타 샤머 디 화 그녀의 어떤 곳을 좋아하는 거냐 나는 걔 이기적인 태도가 거슬리던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기적이다라는 단어 중에 이 샤머샤머 왜 샤머샤머 용법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워칸 거슬린다 일단 먼저 볼게요. 탄부순이 앤 탄부순이 앤 요거 하나 보세요. 눈에 거슬린다라는 단어입니다. 뭐가 거슬리냐면 타나종 이즈워 웨이종신더 타이도 이즈워 웨이종신더 이즈머샤머 웨이종마샤머 기억나시죠? 뭐뭐로서 뭐뭐를 삽는다. 그러면 자신으로서 중심을 삼는 태도 결국은 뭐예요? 이기적인 태도를 이야기해요. 나는 그 이기적인 태도가 뭐야? 탄부순이 앤 마음에 안 들어 거슬려 근데 잘 보세요. 자 와 드라마 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샤옥황이 니가 뭘 알아 인마 니가 뭘 알아 어? 그게 바로 해선이의 매력이야 어? 당돌한 모습 매력이야 자 아주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니 똥샤머야 니 똥샤머야 중국 사람들은 니가 뭘 알아 그러면 니 똥샤머야 무조건 이걸 사용합니다. 기억하세요. 나 지어시 그게 바로 타드 메일리 하우 부하우 매력이거든 그러면서 나한테는 걔는 뭐예요? 여신이야 그랬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는 여신이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웠던 거 나오죠. 뭐예요? 띠이 워 랄 쑤 탓시 니슨 띠이 워 랄 쑤 탓시 니슨 여러분 니슨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여신이라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에 나왔던 내용 중에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됐죠? 워쥬건 니 메이완 워쥬건 타 메이완 굉장히 중요한데 누군가를 가만두지 않는다. 이건 보통 앞 문장에 가정형이 들어와요. 만약에 뭐 뭐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요렇게 보통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워쥬건 니 판리엔 판리엔이란 단어도 많이 씁니다. 판리엔은 정색하겠다라는 단어고요. 아니면 워쥬건 니 피엔라 워쥬건 니 피엔라 피니라는 건 목숨을 걸겠다. 한마디로 너 오늘 안 오면 워쥬건 니 피엔라 너랑 목숨 걸고 싸우겠다. 너 만약에 오늘 안 오면 워쥬건 니 판리엔 나 얼굴 정색하겠다. 아니면 너 오늘 안 오면 워쥬건 니 판리엔 나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의 형태가 누군가를 봐주지 않겠다라는 정말 많이 쓰는 회화체니까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예요. 니친 텐보라 워쥬건 니 피엔라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칸부슨이엔 그냥 눈에 거슬리면 칸부슨이엔 하시면 돼요. 슨이엔 이라는 단어가 보기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워칸 타 부슨이엔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이라는 단어 가운데 타 라는 단어 집어넣어서 워칸 타 부슨이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호 자이거 방공실리 공주어 앞으로 한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 단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칸부슨이엔 하지는 않죠? 칸도 슨이엔 하시죠? 열심히 따라오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